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원주 오크밸리에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2023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. 첫날인 오늘은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민생채움 7대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다음 달 시작할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.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원 지역을 비롯한 선거 전략을 논의하고 상임위별 토의 결과를 토대로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.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이틀간 정기국회 총선 대비 연찬회를 엽니다.